그래서 늘 규칙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지킨다는 건 무엇일까? 1번 뭔데? 아무것도 없는데? 이게 뭐야? 글씨 뭐야? 이걸로? 오늘 급식은 불닭 스페셜? 오 불닭 스페셜 야 누구야? 누가 떠드니? 아니에요 불닭 스페셜이라니 무슨 말이야? 선생님 다 들었어 오늘 급식에 뽑아먹는 불닭이 나온다고 뽑아먹는 특이한 불닭?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이 점심시간이네 선생님 5분 늦게 끝내준다 선생님 안돼요 그럼 맨 뒤에 줄 순단 말이에요 안돼 알겠어 집중 딱 집중하면 선생님이 제시간에 끝내준다 넵 알겠지 내일 숙제 검사한다 수업 끝 와 와 쟤들이 정말? 서라야 오늘 너무 기대되지 않아? 그러니까 비키야 널 못 뽑았으면 좋겠어 나는 로제 불닭 너는? 음 나는 밥만 매운 불닭? 야 재밌겠다 아 얘들아 같이 가 우와 거대하다 이게 불닭볶이? 그런가봐 뽑아서 그거 먹을 수 있게 해 주신대 우와 불닭 랜덤뽀기 누가 준거야? 이건 삼양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라는데 삼양 선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난 제일 안 매운 거 나왔으면 좋겠어 어 그럼 텔라야 너는 네 가지 불닭이나 짜장 나와야 돼 제발 네 가지 나오길 아니면 짜장 그렇다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오 우와 자 처음으로 뭐가 나올지 두구두구두구 제발 로제가 나와라 로제 저는 8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8번 두구두구두구두구 어 오 오 로제다 로제 불닭볶음이야 오 우와 진짜다 우와 나는 운이 좋다 역시 럭키걸 오 오 로제 비키가 계속 나한테 로제 나오고 싶다고 했었는데 진짜 나왔어 와우 진짜 로제 나왔어 텔라야 너 먼저 뽑아볼래? 아니 써라 너가 먼저 왔잖아 너 먼저 뽑아 응 그래 나는 밥만 매운 불닭 먹어보고 싶어 밥만 매운 게 있어? 밥만 매운 불닭 나왔으면 좋겠어 맛있겠다 음 골라볼까 나와라 얍 나는 12번 오 오 우와 이거는 짜장 불닭이다 우와 짜장이잖아 그래 이것도 맛있어 내가 그거 나와야 하는데 사실 4가지 치즈불닭도 나에겐 조금 매워 텔라야 너도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뽑아봐 파이팅 알았어 파이팅 텔라 유캔 두엣 음 하 난 이거 뽑을게 오 오 큰일 났다 오 이게 뭐야 밥만 매운 게 나왔잖아 난 진짜 큰일 났어 텔라야 텔라야 어떡해 나 이것도 못 먹어 응 어떡하지 텔라야 그게 내가 먹고 싶었던 거니까 너가 이 짜장 불닭 먹을래? 진초아야? 그래도 돼? 응 난 매운 거 좋아하거든 너네 다 골랐어? 이제 그럼 끌어달라고 하면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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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안 매운 게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음 남은 게 13번? 13번은 13일에 금요일 공포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오케이 1등이 두 번인 11번에 뽑겠어 11번 뭐가 나올지 으음 아우 아우 이게 뭐야 핵불닭? 불닭 중에서도 가장 매운 거 아니야 이거? 아우 선생님 한 번만 다시 포기해주시면 안 돼요? 네? 아? 정말요? 그럼 이번엔 반대로 공포의 숫자 13번에 뽑아보겠다 가장 무서운 궁극기 숫자 13번 내가 여기 먹어도 그렇지 나랑 운명이야 이건 저의 운명인가 봐요 우와 맛있는 급식이다 신나 우와 불닭이랑 잘 어울리는 피자 맛있겠다 고구마 베이컨 피자 너 좋아하는데 달달하거든 거기다가 로제 불닭을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 거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려온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스파게티 같아 오 레사랑 로제 불닭 비키야 너 진짜 맛있게 먹는다 오 설아야 너가 원하는 거 나왔어? 응 벗기 했더니 내가 원하는 게 나왔어 봐봐 이번에 맘 매운 불닭볶음면 와 진짜 밥만 매워보인다 너꺼는 사실 나랑 바꿔줬어 진짜? 서르랑 텔라랑 바꿨어? 응 그렇지만 난 이거 좋아해 먹어보겠습니다 오 오 맛있어 오 피자랑 같이 먹어볼까? 맛있겠다 역시 이건 스테이크 피자 얹어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진짜 맛있어 이 스테이크가 딱 달짝지근한데 이게 매워가지고 환상의 조합이야 진짜 뜨거울 것 같다 음 음 음 음 음 매워 설아 저거 봐라 쟤는 저거 면 한 가닥을 한 5분 동안 먹는다 오 진짜 봐봐 음 음 음 한 가닥은 그래도 괜찮아 그 사이에 나는 더 맛있는 치즈볼을 먹고 뭐 치즈볼과 불닭 같이 먹을 거야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맛있어 진짜 스테이크는 계속 씹고 있네 소식자네 어 스테이크 완전 소식자야 나는 쟤를 이해할 수가 없어 소식자 힘내라 하하하하하 나는 대식자 그래서 여기 요거트 소스 이렇게 찍어서 불닭을 살짝 올린 후 치즈볼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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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으음 재밌어 오늘은 불닭도 특이하게 끓여주고 진짜 재밌다 볶기도 재밌어 하하하 다른 애들도 잘 뽑았나 기기기 기어 위기 어 저기 남반장이 있다 아 앗 앗 앗 반장이 매운 것보다 매우면 안 먹어도 되는데 야 남반장 어 아 우박씨 음 맛있다 잘 먹고 있나 너무 매우면 안 먹어도 돼 남 장반 하하하 아 앗 엄청 찌기고 있는데 본소랑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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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만 먹어도 돼 으음 그래 아 아 아 으음 이 정도야 뭐 맛있게 친구야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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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늘도 신나게 불닭볶이 하고 급식 먹기 으음 으음 성공 대박 ners 즐거arenthood 으음